한겨레 소로리 토종학교의 실습 텃밭입니다 자 이 8월의 첫날 옥수수를 비롯한 다양한 토종작물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풀도 함께 자랍니다 풀밭 속에 우리의 토종작물들이 건실하게 생명의 기운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켠 비닐하우스 교실에서는 지금 논을 주제로 2부 수업이 진행되는데 또 모둠별로 어떤 주제 발표가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현장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냥 앉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한 사람 못되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모둠의 구성원들이 바뀌면 다른 생각을 만날 수 있고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다 모아내는 거예요 모아내서 나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자고 지금 농사를 짓는 거고 그 농사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까를 고민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는 못 갈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트는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파트 하겠습니다 농작물 수확 우리는 여기 오면 매주 농작물을 수확해서 가져갑니다 농작물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지고 오시거나 가지고 가실 때 어떤 교통편으로 하지? 교통편 각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져갈 때 또는 가져올 때 어떻게 포장을 해서 가져오지? 어디에 담아갔나? 담아가는 거 세 번째 나는 그렇게 가져간 농작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먹지? 그 다음 네 번째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나누고 있지? 작게 이 공간에서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하고 의견이 다 모아지면 커다란 단위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짧은 시간 안에 각자 적는 거기 때문에 10분이면 충분하고요 적은 걸 모둠 안에서 같이 공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10분이면 쓰는데 5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토론하는데 5분 내지 6분 걸려요 7분 정도 걸려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농작물 수업과 관련된 이동수단 그리고 포장, 활용, 나눔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각자의 하고 있는 방식을 써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방식도 있구요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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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목도 있어요 택배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자가용 응 자가용 자가용이 있고 다우리는 자가용이 있어요 농작물 수업 농작물 수업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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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착함고양이 팀입니다 ㅎㅎㅎㅎㅎㅎ GNOME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은 이동수단 관련해서는 뭐 각자 차량으로 하던가 그 다음에 저같은 경우는 그냥 대중교통에 이용해서 집에까지 갖고 가고요. 포장은 박스, 감자 같으면 박스로 담아주시면 좋겠고 각자 또 이렇게 비밀, 방토 이런 쪽에다가 담고 저는 배낭을 메고 다녀서 배낭에다 넣어 다니고 어느 분이 장바구니, 장바구니를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려용은 대부분 집에 가서 요리를 해주신다. 감자 크로키, 감자 닭도리 닭 뭐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써주시기도 하고 저 같으면 주로 감자는 삶아서 먹었습니다. 삶아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간식거리로도 되고 그리고 나눔은 이제 여기 저희들이 농작물 수확함과 같이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서 여기 모아가지고서 여기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수확을 참여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는 따로 챙겨줘가지고서 이렇게 전달도 해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확물을 나눔을 했다. 우리 이 안에서 얘기 대략 요정도 얘기로 정리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줄무늬 호랑이 빈입니다. 우선 올 때 이동수단은 저희는 저는 오늘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왔고요. 저기 투싼도 있고 대중교통 지인의 승용차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쓰시는 건 보니까 대부분 감자 가져가신 날이 좀 많이 기억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박스 종이로 된 박스에다 이렇게 담아주셨잖아요. 그거 가져갔고 또는 비닐봉투 보통 검정 비닐봉투 많이 갖고 다니거나 투명 비닐봉투 많이 가져다녀서 그래서 비닐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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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바구니를 거의 들고 다녀요. 그래서 쪼끄맛게 접으면 되는 거 들고 다니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지는 이렇게 했고요. 활용은 반찬 또는 그대로 먹거리를 이용했다는 분 계시고요. 그때 감자 주신 거 삶아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유기농이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껍질 같은 거 따로 안 버려도 되니까 그대로 삶아서 나눠서 먹으면 버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먹었고 일부 조금 껍질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전 텃밭하니까 테비더미에다 줘서 그게 또 쓰레기가 남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고 쌈 싸먹기 구엑배추와 쌈 싸먹기 감자도림 양파장아찌 감자볶음 헤드스푼 분이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쪄먹음 감자 쪄먹음 그게 사실 다 쪄먹어서 막 별다른 양념을 많이 안 한 음식으로 다 드셨던 것 같습니다. 나눔은 교회 집사님 옆집 이곳저곳 저도 사실 저는 감자를 가져갈 생각은 못 했는데 이미 자동차에 있어서 조그만 박스에다 주셨어요.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주로 다 나눠왔어요. 모임마다 삶아갔어요. 그래서 약간 어색한 관계인 사람한테 삶아왔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마워하고 독특한 맛이어가지고 굉장히 사교적인 효과도 많이 누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습니다. 주위의 삶아 나눔 가족에게 먹임 그다음에 나눔은 옆집 가족 씨앗 보관하신 분도 계시네요. 감자는 씨앗으로 보관하셨고요. 멋있네요. 그다음에 시종자를 나눠준 지인이나 음식 전문가에게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씨앗 보관한 거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단을 보면 이거 제가 쓴 건데 라멘차로 이동하라는 거 그리고 차차 손수 자가용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씨앗 그리고 표자는 굴러다니는 비닐 다 먹으라 가져가라 뭐라고 써있냐 이거 보따리로 가져갔네요. 보따리 그 화룡에는 저는 모든지 다 된장 찍어먹었습니다. 된장 무조건 나가고 감자만 빼고 레시피를 참조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신의사가 쳤어요. 고등어 찌문 먹었는데 맛있어. 감자 그리고 우리 그 오경훈 선생님은 뭐라고 써냐면 모름 그렇죠. 박경아 씨가 그러셔서 본인이 안해서 드셨는데도 분배는 제가 쓴 건데 이거 머리수대로 나눠줘요. 에누브네일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는 거 하고 오경훈 씨 또 모름 저도 사실은 모름으로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아는 게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박수 파노와 함께 우리 홍사장님은 옛 조개 가지러 가셨고 낙이탄사장님은 또 물도 가지러 가셔가지고 우리 둘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귀여운 강아지 교통변 부분은 뭐 비슷하게 했는데 저희는 또 할 때 저희는 우리 농사는 아니라 농산물은 어떻게 빼냐고 저는 생각해서 택배로도 보냈고요. 자가용으로도 보냈고 다양하게 막 보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알려야 되는 입장에 했다 보니까 그렇게 갔던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장은 뭐 다 비슷한데 저희가 최고 고민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쩔수록 편의성 때문에 여기 내가 지저분한 비닐이 많이 갖다 놓은 제가 용기도 많이 갖다 놓은데 점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줄인 것 같고 조금씩 장바구니에 갖고 계시잖아요. 플라스팅에서 환경력이 엄청 넘었는데 생태교육 했는데 내가 이대몽 비누띠를 고민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저 좀 지난주 아예 없애버릴 생각도 있어요. 비누도 자체를 아예 아부까지 가게 비누도 가면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조금 전쟁적으로 한꺼번에 안 되니까 스스로 갖고 오시면 돼요. 집에 가면 장바구니 다 있잖아요. 여성분들 다 갖고 오는데 남자분들이 역시 똑같아.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전혀 괜찮은데 스스로 좀 숙천했으면 좋겠고요. 포장 부분은 저는 맨날 가서 여기 와서 하느님이 치고 뭐하는 건데 우리 최영선생님은 짜가찌 하셨고 그 다음에 능상선생님 찌개 복고리 붙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거 가져가서 쌀 가져가서 강정 한번 드셨었잖아요. 강정으로 활용되셨고 나중에 강의하실 월년생 또 하실 텐데 요리네시피 하실 텐데 사연법사 막걸리 부위주로 만들고 다양하게 저희는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조급 중간 교육엔 참여 안 했지만 대부분 강사님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눔 중에 이게 저희는 제일 중요한데 나눔 중에 우리 최영선생님은 아파트 잔치 했대요. 이게 중요해요. 나누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나누면서 홍보 아까 나왔준 구체적 홍보는 나누면서 홍보하는 게 최고예요. 씨앗도 씨앗을 나누면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희가 씨앗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7종은 15,000평 적거든요. 여기 말고 밑까지 하프면 씨앗은 토종운동 확산이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씨앗 구혈라면 저희도 이번에 9종 더 늘렸는데 7평에 9종 보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토종운동 쪽에 소중 소중 소농이 많아요. 나는 만한 씨앗도 많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씨앗 학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학군들 사회적 협동을 충고하고 교육을 충고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서민들 대중에게 알려지는 하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통이거든요. 유통인데 대부분은 자금농 위주로만 고민하는데 이것이 막 퍼져야 되잖아요. 저희 조합 중에 농협업과 관련된 분이 있어서 농협업의 최고 대빵 7명 모임이 있어요. 침묵 모임이 농협은행장 경제지주당 전 농협유통 총괄장 해서 7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자주감자를 한번 줬어요. 달라고 해서 평생 처음 먹어봤다는 7명이 또 달래 교육생도 못가져 하고 그만 먹으라고 그래서 내 다음번에 옥수수 토성 나온다니까 언제 주냐고 맨날 전화 와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만개 나오니까 죽은 제가 이거 왜 하냐면요 농협에 유통을 하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나눔을 그래서 지금에 거의 확정은 했는데 절 추수 끝나면 예정이 10월 27일 정도 되는데 끝나면 12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대형 농협 중에 조그만 거 말고 대형 마트 있죠. 양재 하나로 클럽 그리고 창동 하나로 클럽 고향 하나 다섯 개가 수도권 있어요. 거기를 우리 생산한 우리 이제 나눔하고 남는 거 있죠. 나눔 낫고 쌀하고 생산한 아까 얘기했던 강정 막걸리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특판을 주기로 했어요. 거기 특판 주기로 했어요. 한 대에서 다섯 군데 순회를 지금 계획 중에 권한자들이 이분들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도와 달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유심히 봐주세요. 그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동네 아줌머니한테 많이 준대요. 유선생님은. 저희는 함께 못했던 분들 제가 또 나누시고 이상입니다. 수였습니다. 두 시간이 흘렀어요. 원래 이 한 시간 반 안에 세 가지를 하겠다라고 제가 욕심을 부려봤는데 충분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두 시간은 걸려야 되는 것 같고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작물 수확을 주제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먹을거리가 전 세계가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에너지 문제인 거예요. 이동수단에서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공유하고 그리고 그 수확물을 같이 농사 지으면서 나누는 것까지 하죠. 이동수단은 대부분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계셔도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에너지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죠. 화성연료 때문에 하고 있는데도 무거하고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개인 차량으로 계속 다녀야 될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될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지금 수연이와 수진이와 수인이와 준영이가 살고 있는 살아야 될 미래 나의 내일 나의 10년 뒤 아이들의 10년 뒤 30년 뒤 백세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속도면 지구는 빨간 덩어리가 돼가지고 험악한 속도로 우리한테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동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거죠.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에어컨 에어컨 없으면 저도 잘 못 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덜 쓸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방식의 것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에어컨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지? 선풍기가 없을 땐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내 몸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에너지가 오는 길에 가급적이면 짧게 우리 성전탑 오면서 굉장히 많이 봐요. 미량 할머니들 성전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 하시죠. 고리원전 뭐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군돈의 아빠라는 군돈의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인데 지체예요. 정신지체. 그 몸도 굉장히 비대해요. 다 함께 암이 걸렸어요. 발전소 옆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면서 아내가 먼저 갑상선 암이 왔고 그 다음에 군돈은 태어나기를 이상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빠도 장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으로 치료받고 이런 일들이 하면서 그분이 전국에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나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이거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풍요롭게 사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앞서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것 뒷면에 숨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 요즘은 회사 때문에 모든 게 포장을 잘해야 돼요.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모든 걸 포장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하는 말이고 그 포장제들 때문에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으로 결국 돌고 돌아서 내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오죠. 칫솔에서 치약에서도 화장품에서도 안 오는 데가 없어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다르겠죠.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활용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대로 먹는다 감자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고 혹시 껍질이 나오는 여러 가지 반찬들은 퇴비화 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요리를 다양하게 하고 플라스틱에 대한 고민은 마지막 모듬 귀여운 강아지 모듬에서 많이 해줬어요. 여기에서도 비닐봉지 없앨 계획이다라고 차츰 없애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해주셨고요. 이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먹을거리의 변신에서 막걸리가 좀 색달랐어요. 막걸리 쌀의 변신으로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나눔 분배의 문제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분배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분배가 잘못됐냐 하면 육식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식물체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동물한테 다 먹이고 그다음에 고기 한 그릇 먹고 소고기 1그릇 먹으려면 20명이 먹어야 되는 옥수수로 속아 먹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육식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까 전 어렸을 때 그렇게 육식 많이 안 했어요. 사실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먹고 논에서 나오는 오류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민물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분배 주변지인에게 나눠주면서 아 이렇게 농사질 수 있어요. 왜 토종 씨앗이야. 나를 한마디 더 하면 토종 씨앗이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나눔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토종이라는 존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토종이 왜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죠. 우리는 로얄티를 물고서 살고 있어요. 그 로얄티가 2002년에 우리가 식물 신품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UPOV라고 가입한 나라들 경사국들 간에 로얄티를 물 수밖에 없도록 해놨고 우리나라는 그 종자에 대한 자금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일본 살이었어요. 그런 것에 로얄티를 너무 많이 물으니까 자금을 하기 위해서 충량기술원, 농업기술원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딸기의 많은 부분은 사량 1등 네 97% 이상 국내산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한 2002년에 가입해서 10년 가까이 1520억이라는 로얄티를 물었고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2009년에 220억을 로얄티를 물었다면 종자를 이렇게 국산화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하면서 국립종자원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로얄티 물은 양이 220억에서 110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종자 시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종자를 변형시키는 회사가 있죠. 뭐죠? 네 몬산토 얘가 이제 공룡이 되어버렸어요. 몬산토가 아니고요. 아스피린 나오는 회사 제약회사 바이아일이랑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운 정말 어마어마한 상태를 반했기 때문에 종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국내산으로 해야 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분배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간지 우스스로 나누고 감자를 나누지만 한마디 하잖아요. 이거 토종 감자야. 자주 감자 먹어봤어? 이런 이야기 하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 토종이 뭔데? 라는 질문들을 할 거예요. 이럴 때 한마디 하는 것이 홍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지만 커다란 지구 차원의 식물 저기 푸드 시스템은 먹을거리가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고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작업으로 바꿀 것인가 쌀은 지켜낼 수 있다. 그러나 논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렇지만 논의 악기바리 고시익가리 뭐 이런 것들 다 밀키 뭐죠? 밀크킨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종자로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색깔 있는 거 먹어야 몸에 좋다라고 하는 피망 색깔 있는 것들이 있죠. 로열티 10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종자 개발한 청양고추 개발했지만 1997년 종자회사가 넘어갈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전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생하고 있잖아요. 청양고추 먹을 때 마다 우리는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내요? 농민이 종자를 살 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 종자에 대한 자국률을 높이는 것 우리가 토종종자를 잘 받아서 조금조금씩 나누면서 키워보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농원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한테 지금 지킬 수 있는 것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쓰는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 얼마 안 돼요. 200만이 좀 넘는 정도예요. 우리나라 인구 얼마죠? 5천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 200 몇 십만밖에 안 돼요. 점점 줄어들고 젊은 층들이 가기는 하지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 여기를 어떻게 길을 넓혀서 농사를 작업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농민으로 사는 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논살림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몫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저도 즐거웠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 IPNS입니다.